우리 정국은요, 핸드벌 선수였습니다. 어? 아 진짜? 근데 그게 정국 체력장에서 2위를 했었는데 그게 핸드벌로 나가가지고 아, 정국 체력장에서 2위요? 네. 그럼 정국에서 체력이 2등이에요? 진짜 운동을 잘해요. 30%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, 정국. 그럼 기록이 어땠는데요? 1분에 뭐 턱걸이 몇 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? 초등학생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. 야야야, 엎드려 뻗쳐. 자, 엎드려 뻗쳐 하면서 한 번 팔굽혀펴기 살짝 한 번 보죠. 자, 박지윤 씨를 위에 올려서 한 번 팔굽혀펴기. 네, 가능해요? 해봐. 그거 괜찮으면 안 될까요? 아, 아니요. 박지윤 씨, 괜찮으세요? 저는 제가 앉으라고요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네, 해보겠습니다. 진짜? 워낙 가능하십니까? 좀 더 하세요? 아, 영광이다. 이게 될까요? 진짜로, 진짜로 과연 할 수 있을지, 자. 발 들어? stad c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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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박진수에게